자, 시작하죠. 주택이네요, 주택. 첫째 시간, 주택. 납세의무자는 얼마 초과? 공시가격 6억 초과. 별장은 제외한다. 그 다음,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95%. 1주택자는 3억을 빼고 6억을 빼죠? 그럼 9억을 빼서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래서 과세표준, 주택.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하나요? 세율. 세율은 전부 무슨 세율이다? 합산하니까. 초과 누진 세율. 이번 시험에 이 초과 누진 세율은 내년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몇 페이지예요? 210페이지. 세율. 그래서 주택은 지역과 뭐다? 주택수에 따라 누진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역을 따지고 주택수를 따진다. 그래서 첫 번째는 2주택 이하. 하나, 두 개. 2주택 이하는 지역을 안 따져요. 2주택 이하는 지역을 안 따진다. 그래서 2주택 이하는 세율이 몇 프로다? 최저 0.6에서 최대 3%까지 올라가요. 몇 단계라고 그랬어요? 6단계. 그래서 210페이지예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 몇 단계? 6단계. 항상 이 단계를 물어볼 때는 첫 번째 줄만 물어봐. 얼마 이하? 과세 표준이 3억 이하는? 1,000분의 6이다.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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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억 초과할 때는 최대 얼마까지 올라간다? 30% 그래서 출제는 최저 1,000분의 6 최대 1,000분의 30 6단계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딱 첫 번째 줄 얼마 이하? 3억 이하. 그래서 3억 이하는 1,000분의 6이다. 1,000분의 5는 없어요. 1,000분의 5는 없다. 6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은 뭐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3주택 이상이에요. 3개 이상 3주택 이상 자, 그다음 중요한 거는 뭐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이 두 녀석은 지역을 따진다고요. 지역을 따죠. 2주택은 지역을 따죠. 3주택은 지역과 관계없어요. 어디에 있더라도 집이 3채 이상은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과 같이 간다. 그런데 이건 조정대상 지역을 따죠. 같이 가는 거예요. 최저 1.2% 최대 6%까지 올라가. 몇 단계? 6단계 그다음에 가운데 3주택 이상 소유 지역을 안 따죠. 지역 따지는 거는 딱 하나 있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3억 이하는 1천분의 12 94억 초과할 때는 1천분의 60 최대 6%까지 이렇게 최저 1천분의 12 최대 6%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첫 번째 줄 3억 이하는 1천분의 12 이해를 물어볼 때는 1천분의 6 그럼 뭐만 암기하면 되는 거야? 2해만 0.6에서 3% 밑에는 배잖아 0.6의 배는 1.2 3%의 배는 6% 이걸 암기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지역을 따진다는 뜻입니다. 법인은 지금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율을 곱합니다. 그럼 세율을 곱하면 이제 뭐가 나올 거예요? 전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온다. 세금액수가 나와요. 종부세가 나온다는 거죠? 210페이지 꼭대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세액 세액이 나온다.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그럼 여기 잘 들어야 돼. 세액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게 진짜 종부세가 아니에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뭐를 뺀다? 뭐를 뺀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면 공제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게 종부세 계산 흐름이에요. 두 번 계산한다. 전체 종부세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빼면 최종 종부세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양과로 3번 주택분 재산세를 공제한다. 왜 공제할까요? 6억 초과는 6억 초과는 재산세랑 중복됐잖아요. 6억 초과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세를 했잖아요. 또 내고 있잖아. 그럼 같은 재산에 대해서 이중부가다. 유연소지가 있죠. 그래서 전체 종부세에서 뭐를 뺀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네요. 양과로 3번 주택분 재산 부과된 재산세액은 어디서 뺀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2를 공제한다. 그래야 진짜가 나온다고요. 자, 뭔 뜻인지 한번 볼까요? 공시가격이 10억이야. 갑돌이가. 공시가격이 10억이다. 갑돌이가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요. 그럼 6억을 빼고 종부세 내야 되겠죠? 그럼 10억 전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뭐를 납부했나요? 10억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요.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또 납부하고 있죠? 얼마 부분에 대해서. 4억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뭐를 부과한다? 종부세. 그럼 4억은 중복됐잖아요. 재산세는 10억 전체에 대해서 이미 납부했잖아요. 또 4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시장바익부를 곱해서 또 납부하잖아. 4억은 겹쳤죠. 이중과세지.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4억에 대한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공제를 해야 유원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중과세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전체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야. 4억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해 보니까 50만 원이야. 그럼 납부할 종부세는 빼야 되겠죠? 200에서 50을 빼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얼마 나온다? 150 이거예요. 이게 뭐다. 양거로 3번. 재산세로 받은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세액공제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뭐다. 양거로 4번. 별 딱 붙여요. 1세대 1주택. 무슨 소유자? 단독소유자. 단독소유자는 세액공제가 들어가죠? 왜 들어가요? 1주택자.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잖아. 그럼 단독소유자는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잖아요. 3억 차이 나지? 3억 차이 나는 부분은 공동소유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세액공제가 들어간다. 이것도 다 법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연령별 세액공제.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넘기지 말고. 211쪽. 제일 밑에. 그래서 뭐가 있다? 두 번째 줄 밑을 그어요. 연령별 공제. 또는 보유기관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으로 한다. 그래서 공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기관에 따른 공제. 그래서 이거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몇 프로? 80% 범위 안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왜 중복이 가능할까요? 왜 중복이 가능할까요? 1주택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80%, 90% 하면 안 돼요. 80%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 자, 넘어가면 연령별 공제가 나온다. 연령별 공제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고령자 공제라고도 얘기해 세법에서는 연령별 공제 뭐라고도 얘기한다. 고령자 세액공제 똑같은 거예요. 연령은 몇 세 이상?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5살 단위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 몇 프로? 40% 그러니까 둘, 셋, 넷입니다. 5살 단위로 끊어져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40% 70세 이상은 30%고 그 다음 가운데는 30이에요. 70세 이상 4. 이게 요건이다. 그러나 시험은 범위가 나와요. 항상 사례가 어떻게 61세 몇 프로? 20% 68세 몇 프로? 30% 70세 70세는 70세 이상이잖아. 40을 적어야지. 만 60세 이상 세 가지로 공제율이 다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몇 년 이상만 해준다? 첫 번째 비출구예요. 5년 이상 역시 5년 단위로 달라지는 거예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에 들어갈 때는 몇 프로? 40% 15년 이상은 50%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연령별 공제는 몇 프로다? 20% 30% 나이에 따라 최대 40%까지 올라가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20% 40% 50% 그럼 앞에만 똑같고 뒤에는 다르죠? 항상 위에 거를 딱 암기하고 2, 3, 4 그 다음 20은 똑같고 밑에는 10씩만 더하면 돼요. 2, 4, 5 그럼 연령이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중복 적용할 수 있죠? 그럼 최대 몇 프로야? 90 그럼 90%를 세액 공제한다. 너무 많이 공제를 한다. 그래서 90이 아니라 한도가 몇 프로다? 80% 앞장에 100분의 80이 한도예요. 90하면 안 된다고요.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줘. 이러니까 공동 소유자가 불만을 일으키죠? 왜 우리 공동 소유자는 이해를 안 해주느냐. 왜 공동 소유자는 안 해줘. 집 하나 12억까지는 공제받으니까 왜 단독 소유자는 이거를 해줘. 9억까지는 공제받잖아. 그럼 세금이 나오잖아. 12억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20%는 내라. 이거지. 그런데 요즘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죠. 그렇죠? 그래서 12억까지는 집이 하나야. 집이 하나라고. 종부세 안 나오잖아.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내 아파트가 12억짜리가 20억이 된 거야. 종부세 나오게 생겼죠?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12월 달에 법이 바뀐 거 이거 초순에 1세대 1주택 무슨 소유자도 공동 소유자도 이해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 소유자는 양다리로 가는 거예요. 12억까지는 뭐다? 세금이 없으니까 이거를 안 가겠죠? 그런데 12억 넘어가는 거는 뭐다? 세금이 나오잖아. 나오니까 나는 선택하겠다. 9억을 공제받고 9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이해를 최대 80%까지 공제받겠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뭐다?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단독 소유자만 해줘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동 소유자도 어떻게 한다? 이해를 해줍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유리한 쪽으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12월 초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도 꼭대기 적어야 돼요.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는 원칙은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그러나 공동 소유자도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어떻게 12억 까지는 종부세 안 내니까 글로 가고 12억 넘어갈 때는 단독 소유자 처럼 9억 공제받고 최대 연령별 장기보유기간별 공제를 뭐다? 80% 까지 받겠다.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니까 이번에는 누가 반발해요? 단독 소유자가 반발하지. 왜? 어떻게 반발해? 단독 소유자도 뭐다? 공동 소유자처럼 12억 까지는 공제를 해줘라. 현행법은 9억 까지만 공제를 해주죠? 그러니까 단독 소유자가 뭐다? 반발을 하는 거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규추가 주목되네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풍선을 깨죠? 서울 집값 잡으려다가 지금 전국 집값이 요동을 치고 있잖아. 그래서 규제지역을 막 만들어. 그럼 규제지역을 만드니까 잠시 추춤해서 옆동네 비규제지역에 아파트값이 막 올라가는 거야. 저기 파주 30평이 뭐 난 들은 소문이에요. 30평대가 4억 전후에서 지금 얼마가 배 이상 올랐답니다. 배 이상 이렇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자 공동 소유자는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단독 소유자는 양다리 못 고쳐 9억을 공제받고 최대 80%만 공제받아라. 그러나 1주택자 공동 소유자는 12억 공제해주죠? 12억 까지는 세금이 없어. 넘어가는 거는 뭐다? 세금이 나오므로 일로 선택을 해서 9억 을 공제받고 단독 소유자처럼 그리고 최대 연령별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를 80% 공제할 수 있다. 결론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는 1세대 1주택 단독 단독 소유자만 공제한다. 틀려요. 공동 소유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이 최근에 바뀐 거는 나중에 프린트를 통해서 몰아가지고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립니다. 기다리시면 이제 프린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럼 이제 세금액수가 나오면 역시 너무 많이 부과하면 안 되죠.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세부담 상한선이 있다.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 밑에 양과로 5번 나와 있네요. 세부담 상한은 주택 항상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누죠. 2주택 이하 2주택 인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 이렇게 세율도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세부담 상한도 두 가지로 나눈다.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2주택 이하 무조건 150% 오른쪽 박스만 보라고요. 법조문은 너무 길어. 1번 2주택 이하 150% 150% 전년 대비 해당 연도는 150% 를 넘어가면 안 된다. 한도예요. 150% 그럼 뭔 뜻이다. 작년 대비 50% 만 올려라. 자 그 다음 두 개는 묶어야 돼요. 묶어서 뭐라고 나왔어. 100% 300%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3배까지 올려라. 그 뜻이에요. 100% 300% 100% 300% 2주택 이하 세부담 상한은 100% 150%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뭐라고요. 100% 300% 자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한 산출세 계산과정을 해봤네요. 주택을 유지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은 뭐다? 주택 토지다. 주택 납세 무자는 얼마 넘어갈 때 공식가격 6억 초과 과세 표준은 공식가격 합계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8글자 뭐가 들어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를 곱한 금액 그러면 뭐가 나와? 전체 종부세 그럼 6억 초과는 재산세와 중복이 됐죠? 전체 종부세가 나오면 뭐를 뺀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자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에요. 세액공제 원칙은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단독소유자 그러나 공동소유자도 뭐다? 선택해서 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 헷갈리면 안 돼. 숫자벨이 어떻게 된다? 둘 셋 넷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는 둘은 똑같아요. 그래 이것만 암기하면 되지. 딱 둘 셋 넷 여기다가 10씩만 더 더하면 돼요. 40 50 여기는 34죠. 셋 넷 2 4 5 그래서 중복 한도는 90이 아니라 80% 80% 80% 1세대 1주택 공동소유자도 적용할 수 있다. 공동소유자는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종부세가 나오면 세부담 상환되고 했다. 세부담 상환선이 있죠. 2주택 이하는 150% 150% 150% 나머지 두 녀석은 300% 130% 이렇게 해서 주택이 끝났네요. 이렇게 주택 흐름 그럼 나머지 토지는 뭘로 나눈다?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이랑 뭐가 달라? 숫자만 달라. 원리는 똑같다구요? 원리는 똑같다.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